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무전을 해. 당장 출동할 테니까. 목표는 잊지 않았겠지? 잊혀진 지하철이야. 잘 가. 또 보자. 작전 대시 적을 천발합니다. 루프고루시 상위 차원 정출현! 훌륭처럼 이길 수 있어! 무릎 꿇어! 상위 차원 정출현! granting 시선을 부렸려고 합니다. Sales 에어! 상위 차원 정출현! 상위 차원정출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위상용 억제기 그 자체나 다름없는 억제기차에 차원종이 나오다니. 이건 마치... 여러모로 강남의 상황을 연상케 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시작부터 아주 이리 불길하게 돌아가는걸. 확인된 차원종들은 전부 제거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몰라. 현재 가동 중인 억제기차는 모두 두 대야. 그 중 한쪽에서 차원종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다른 쪽 차량에서도 차원종이 출연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지금 바로 레이더를 확인해볼게. 잠시만 기다려봐. 긴장은 늦추지 말고. 구로는 위험지역이니 주의하세요.